안 만져도 돼요, 가잉아? 가잉 꼬리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 누가 꼬리 있어요? 동물 꼬리 있어요 동물한테는 꼬리가 있어요? 아이 똑똑해요 저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이제 간다 봐라 아아 아아 고양이 슬퍼 아아 행복하게 가버렸죠 여기 여기 어디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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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잉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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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약속하게 닭고기 줄까? 손 져보세요 가잉이 손 져보세요 손 이렇게 옳지 자 행복이 먹어 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했어 잘 먹네 너무 예쁘다 우리 가영이 잘 줬어 하나 더 줄 거야 하나 더 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가영이 먹을 거야 네 가영이도 한 개 먹자 옳지 지가 먹어 이거 먹을래? 김치 먹을래? 응 행복이 신경하시고 잔다는데 맞지 행복이는 적응 예쁘다 해줘 마땅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 뒷구름지를 지금 긴장하고 있어 귀 쫙 양기해가지고 가영아 소중해 마땅이 만져줄 거야 응 잘 자 해 잘 자 해줘 아미야 아미야 다 했어 이제 됐어? 됐어? backside 기다려 기다려 흐허 짜증나 안 돼? 로봄이 어색 맛있어 우리 다 먹었겠다 일단 이건 디저트 먹을래? 혹시? 야 먹어 빨리 놨다 뭐고 빨리 놨다 놀아야네 놀아야네 놀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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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